자 이제 뭘 해볼까요? 네 너무 궁금해요 우리 와이프가 또 파스타 중독적으로 파스타 중독적으로 아 파스타 갑니까 파스타면 더 많던데 파스타 말아요 아니 이거 파스타는 한 번 배워놓으면 평생가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지 제일 쉬운 버전으로 분식에 맞는 파스타 조금 쉬운데 어떤 파스타 나올지 기대됩니다 치즈는 있네 마늘 올리브오일 올리브오일 이거 쓸 거고 소금 그리고 아 여기 있구나 이거만 있으면 돼요? 저거 하면 돼요 이거만 있으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지금 정말 간단하네 일단 파스타의 기본 중의 기본이 알리오리오죠 알리오리오는 올리브오일에 올리브오일 알리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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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늘오일이에요 이게 쉽고도 어려워요 사실은 정석대로 만들면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베이직한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제일 좋아하는 게 알리오리 마늘 기름을 내다가 면을 넣고 면수를 넣고 면수를 넣고 두 개를 섞어주면 돼요 그거를 끝이에요 원래는 근데 내가 만들 거는 다 한꺼번에는 굳졸릴 거예요 다 한꺼번에는 굳졸릴 거예요 아 펜을 갈 거니까 하나만 너무 좋아요 역시 원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간편해 간편해 면수하고 기름을 섞이게 하는 기술인데 그 농도를 초보자분들은 잘 맞추기가 어려워서요 같이 넣고 때려 끓이면 그 전문기가 잘 뭉쳐요 배워야 되겠다 배워야 되겠다 한 번에 한 번 알려드릴게요 불을 켜고 알리오 물은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700ml 정도 넣을 거예요 700ml 응 종이컵으로 하시면 종이컵 보통 180에서 200이거든요 아 그러면은 컵으로 하면 3컵 반 3컵 반 종이컵 3컵 반 이제 그럼 면을 넣어야 돼요 이 정도 나는 이제 파스타 1인분이죠? 1인분 기준 1인분 기준 50원과 100원 사이 네 80원 정도? 80원 정도? 80원 80원짜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80원짜리 없는 맞아요 네 지금 넣으면 돼요 그냥 이거를 이렇게 비틀어서 넣고 이렇게 저거 실제로 보니까 좀 멋있더라고요 쫙 퍼지는 저도 지금 이걸로 많이 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신기하네 완료 올려도 12분이면 돼요 돼요 12분? 10분 이상 쌈게 돼서 링기니가 딱 맞게 익는 타이밍이에요 스파게티로 하면은 렌코토라고 해서 완전 완전 익은 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파게티보다는 링기니가 돼요 보통 파스타면은 7, 8분이면 딱 있거든요 네 좀 두꺼운 면이 있다면 그걸 쓰시면 딱 맞게 조리될 수 있어요 좋네요 여기다가 뭘 할 거예요 여기다가 뭘 할 거예요 마늘을 넣어줄 거예요 마늘 초반에 있는 건 국물을 무겁게 한다는 거예요 음 아 진짜 미리 저렇게 넣어놓으면 국물에 바디감이 좀 생겨요 한번 갈아볼까요? 네 아 많은 다른 거 네 견눈질로 볼 수 있게 이렇게 팔뚝 보여주면서 이거 할 때 멋있지 않아요? 갈 때 멋있어요 갈 때 멋있잖아요 마무리 갈 때 멋있어 멋있게 해보세요 멋있게요? 네 팔을 쭉 펴고 쭉 펴고 이쪽 팔을 쭉 펴고 이쪽 팔을 이렇게 얼굴 측면이 보이게 했어요 측면에 매일 하는 것처럼 네? 매일 하는 것처럼 매일 하는 것처럼 매일 하는 것처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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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망 사망 한 주면 돼요 괜찮아 다시 번개요 저걸 괜찮아요 형님 한 번 보여주세요 그냥 이거를 아 자세가 틀리네요 거수 아 프로예요 달라요 아 목의 각도가 중요하네요 앞머리가 흔들흔들해야 돼요 네 잘라요 앞머리가 살랑살랑 살랑살랑 하잖아요 살랑살랑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너무 꺾었다 아 아 뭘 불려 이쪽 팔을 쭉 펴고 이렇게 얼굴 측면이 보이게 하세요 아 이렇게 멋있네 목을 많이 꺾어 입고 멋있네 목을 많이 꺾어 입고 아 목 아파 보여요 잘 있어 목이 아파 잘못 잤나 봐 턱선을 잘 부각시키는 게 중요해요 음 고개를 한쪽 꺾어야 돼요 그쵸 이렇게 좀 고개를 꺾어야 돼요 좀 꺾어야 돼요 지금 멋있죠 네 어우 지금 괜찮아요 아니 강남은 뭘 해도 어젯밤에 잘못 잔 거 같은데요 아 진짜 진짜 이렇게 좀 멀리 멀리해서 알리오는 넣었잖아요 마늘은 넣었잖아요 올리브오일러 여기 지금 넣어요? 응 올리브오일러요 물과 기름은 잘 안 섞이지 않아요? 물이 있는 상태에서 기름을 넣어요? 기름이 면에 있는 전분기가 들어가서 국물이 더 묵직해져요 아 조금 더 소스화가 잘 되죠 하나 둘 둘 소금을 한 반 티스푼 정도 넣어볼 거예요 반 티스푼? 응 몇 정도? 이 정도? 처음부터 넣으면 너무 매우니까 지금 넣을 거예요 아하 뚜껑 닫으신 분들이 있네요 뚜껑 닫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뚜껑 닫으면 국물이 안 날라가요 그러니까 굳이 닫을 필요 없어요 이때쯤 되면 불을 한번 줄이고 네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이 중요해요 이렇게 이렇게 섞어주면 더 이제 전풍기가 튀어나오면서 국물이 건축해지겠죠 졸었어요 아 이게 육수를 다 졸이는 거구나 진짜 알리올리오 정말 많이 해 먹었는데 이런 맛을 처음이네 그래서 원팬이구나 야 새로운 레시피인데 여기서 추가할게 기름 하나 더하고 마늘 넣는 거예요 아 여기서요? 국물이 한 천어 숟갈 남았을 때 마늘 한 번 더 넣어주세요 자 여기에 또 마늘 추가합니다 기름을 조금만 더 넣으면 밥맛 아 냄새 좋아 냄새가 그럼 올리브오일이 딱 나요 오 여기다가 이제 거의 모든 이태리 식당에서는 이걸 갈아줘요 이거는 천연 조미료예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간을 하면 맛이 올라가요 응축된 맛이 Cause 닭상 지상 시키지 어 시키지 에이 한글자막 by 한효정